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가 업무 지연과 민원 적채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1시간이씩 더 문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차량등록국 DMV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 업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DMV. 이처럼 수요일은 평소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DMV 업무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차량등록국이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보게 됩니다. 또 현재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캘리포니아주 전역 62개 지역 DMV 사무실도 오는 7월에도 동일하게 토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DMV가 이처럼 업무 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리얼 아이디 발급 등으로 민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민원 적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왔습니다.